흐으핳하핳하핳하하하하하하하 짠 와... 자두!! 빨갛게 익은 자두!! 우와 4시여 내가 4시로 가르치겠는데 4시 하루 중에 4시가 제일 배고픈 시간이에요 으응 아니 나중에 추후에 혹시나 내가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상황이 오면은 아마 4시에 업로드할 것 같아서 4시로 맞췄어요 지금 마지막 영상도 4시에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혹시나 하루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이제 그걸로 바꾸면은 4시에 올리려고 살아요 자두 형 유튜브에 몸 좋았던 시절이 돼서 찾아보는데 그음 위아래 밖에 안보이네 위아래 한번 더 가자 진짜 연금될 수 있어 연금될.. 뭐라고? 아 와이프가 나가서 자두 사오래잖아요 자두 겁나 맛있어 진짜 형 손님! 자두 진짜 죽여요 와! 다 먹었어요 잠시만요 이게 또 날파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눈에 넣어서 묶어줘야 돼 맛있으면 좀 나눠달래요 혼자 묶지 말고 근데 돼지는 안 나눠준다고 아 안 나눠 드리는게 아니고 다 먹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형 손님 죄송해요 다 먹었어요 지금 죄송해요 아이 빨리 말씀하시지 다 먹으니까 말씀하시네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유아 유아 아이고 어서오세요 페리니니 자두하니까 김밥이 생각해 그거? 잘 말아 동년배신해요 저랑 확인 요즘에도 이런 노릇 모르거든요 또 이게 딱 잘 말아주려고 또 에어드랍이 왔네요 날 위해서 온다 와 씨 애들 온다 이거 빨리 가자 뭐야 어디가? 작년도 열아홉 살 아니셨나요? 어? 그럴걸요? 제가 일부러 미역국을 안 먹었거든요 쓰읍 이거 안 먹으면 돼요 와우 칠탄조합 가고 있는데 여기서 끌오자가 나온다고? 끌오자가 대끼까지 나온다고? 자두 사망설 말도 안 돼 산 사람을 요즘 빚 갚는다고 하던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을 디귿 이거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헷갈리셨을 수도 이거 야 여러분 대끼 진짜 오랜만에 보잖아요 이거 요즘 거의 유니크템 아님? 여러분 여기 인정? 진짜 극악변테인 안개맵에서 여기 인정 여러분? 다리 절대 못 지나간다 진짜 이거 와 스읍 아무도 안오나? 아 하아하 자기야 ped tribes 칠탄 와.. 이거 진짜 너무한거 아님 이거 자기장 솔직히? 뭐야 이거 피안 깎이고 내려갈 수.. 있네? 와.. 뭐 한거 아니에요 솔직히? 미리 유화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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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칠판 조합이네요 아이고! 치킨으로 가자님! 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! 감사합니다 도마노토쿠동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QL 써있네? 저게 아닌가 방금? 저게 아닌가 방금? 한 방 사악한 대장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 아하 한 대는 못 맞추네 하하하하 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칠uds 빠를 나 진짜 싫어하니? 이쪽으로 들어야겠다 일단 수영 수영하고 있었어요? 수영 옆에 있어요 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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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레디? 아앙 들려드려야지 응? 저쪽이 뭐냐? 뭐여 지은거야? 쟤 있다고 생각하는거야? 아싸 감자 다 쓴거같애 아싸 난 게이들 앙치킨씨 900비트 갑시다 확인 나라님 확인 와 진검승부네 진만 재료들 오호 Patreon 실수가있나? 이 조합에 안그래? 안그래? 아 우리 나란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이 감사해요 우리 효능 신문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